삶이나 사네?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유 열심히 해야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이렇게 큰 눈을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는 아까 낮에 왔을 때까지만 해도 여기 해만 하만 여기 유네리 하만 여기 법수면 유네리 맞아요?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안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사람이 살게 사네. 그치? 아이고 정말로. 자 우리 이제 지금부터 천천히. 아이고 파수꾼 종갈 운영자님들 오셨어요. 아이고 새가 만발이 빠지죠. 세상에 날다워가지고 일하시느라고. 그쵸? 아무튼간에 물 많이 드시면서 여름에는 진짜 특히나 물 많이 드시면서 건강 많이 챙겨가면서 일하셔야 됩니다. 우리 파수꾼 총괄님. 보고 싶어요. 하지만 캔디가 꾹꾹 참고 있을게요. 근데 감독님은 복장이 너무 불량스러워요. 그게 뭡니까? 그게 명색이. 캔디 카페지 영상 담당 감독님께서. 저기 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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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이 각설이님이나 저기. 우리 봐봐요. 우리 버드리 단장님. 감독님들 자세가 어떤가. 이 뭡니까? 반바지에 슬리퍼가. 아이 진짜. 가라치던가 뭔 술을 해야지 진짜. 아 우리 부산 갈매기님. 니가 주는 것처럼 하지 말고. 부산 갈매기님. 그리고 우리 태희 오라버니. 그리고 파수꾼 총괄 운영자님. 그리고 정섭이 오라버니. 우리 조금 있으면 오라버니 집 근처로 갑니다. 오라버니 집 근처로 갑니다. 조금만 기다리고 계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부산 갈매기님. 그리고 파수꾼 총괄 운영자님. 그리고 태희 오라버니. 정섭이 오라버니. 귀한 황금 정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어? 평행선이요? 아. 그 다음 거 뭐예요? 아 그럼 평행선 먼저 가자. 평행선. 평행선 먼저 가자. 아니 아니 저기 평행선 가고요. 평행선 하고. 아니 오빠 오빠. 오빠. 예. 창원 사십니까? 어디에 창원예? 예. 홍보가 안 돼가지고. 홍보가 안 돼가지고. 그렇지. 모르거나 사는 게. 모르지. 맞아요. 나도 그래서 애가 탑니다. 진짜. 그러나 뭐 저쪽에서 상병의 길에서 보니까. 예. 예. 여기 산에 있는데. 예. 예. 여기 산파만 보이잖아. 예. 산배에 안 보이는데. 그럼 누구도 직접 갔다가. 그렇지. 찾기도 또 힘들지. 그렇지. 맞아요. 찾기도 힘듭니다. 쇠가 만만이 빠진네예. 에드블룬. 에드블룬. 에드블룬한테 한 게 올려놔. 돈이 없어서 가가. 에드블룬도 못 올린다 아닙니까 오빠. 아휴 진짜. 창원에서 세상에 우리 거지 보려고 오셨습니까? 어디에 창원 어디서 오셨습니까? 창원 내한테 바로 했지. 창원 팔령동. 창원 그 말고. 가까운. 제일 가까운 데 있습니까? 내가 아는 데가 창원에는 팔령동 빼기 올라가. 네. 함안에서 와가지고. 저저저저저저저. 종룬까지 갔다. 종룬까지 갔답니까. 아휴 찾아올라고. 아휴 세상에. 고생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1년을 장사 안 된다. 아휴 그죠. 박사. 아니 그래도. 네. 그럼 오빠가 저기 에드블룬 한 게 쏴주고 좀 해주이소. 네. 한 게 해주이소. 진짜로.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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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다락하면 됩니까? 안되지. 오빠 고맙습니다. 자 우리 실시간 방송에서 우리 진짜 맞아요. 여기 지금 아직까지 홍보가 안되다 보니까 제가 와서 봤는데. 진짜 각사리 부모님들이 공연하기는 진짜 최고의 장소네요. 최고의 장소. 왜? 첫째로 민원 안들어가고 그리고 공기도 좋고 여름인데도 여기서 강바람이 불어오고 겁나 시원하고 그리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주차장이 많고 그리고 화장실 편하고 어디 하나 나무랄 댁 한 군데도 없어요. 당. 여기 지금 양기미축제가 지금 홍보가 안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데 내일부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그죠? 찾아주실 거라 봅니다. 그런데 모기가 흐블나게 많아요. 나는 꼭 모기가 물어 둬요. 꼭 이마 이런 데를 물어요. 이마가 먼저 튀어나와서 그러나? 제일 가까워서 그러나? 이마에 지금 모기 세 군데 물렸어요. 왜 난 꼭 여기만 무냐고 모기가. 제일 가까워서 땅키야 제일 가까워서 그런 것 같아. 안만 생각해도. 자 우리 평행선 한번 가자. 평행선 한번 가고 힘들어도 장구도 치고 북도 치고 각사리탈용도 한번 하자. 저기 우리 저기 뭐지? 저기 상태오라버니 각사리탈용 보고 싶으시죠? 뭐 내가 뭐 다 좋지 뭐 캔디 캔디 마약에 뭐 캔디를 작년 7월 16일날 체험 봤는데 뭐 캔디 마약한테 포함을 맞아가지고 지금까지 캔디에 쫓아 댄다 보니까 그지? 자 이렇게 또 왔으니까 왔으니까 또 우리 하만 여기 또 이렇게 또 한평 납지? 한평? 약국에서 모기 기피제 꼭 사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녁때니까 선선하니 춥지는 않고 걱정하셨던 것처럼 춥지는 않고 선선하니 딱 좋습니다. 딱 좋아. 자 우리 한번 가자. 평행선 한번 가자. 평행선 한번 가고 장구치고 북치고 가자. 가자. 자 우리 한번 가고 장구치고 북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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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치 바지니처럼 다시 만날 수 없는가 한참 한참 노래 흐뭇하네 바지니처럼 살아갈 수 없는가 두껍두껍두기처럼 흐뭇하네 돌아가! 나는 나같은 머리로 나는 너같은 머리로 두껍두껍두껍두껍두껍두껍두껍두껍두 나는 나로 깨물렀힌지 나는 나로 깨물렀힌지 너처럼 너로 깨물렀힌지 두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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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아주 사랑하는 일이네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나는 다같아 계속하고 다른 길을 가버리셔라 ổi 아 가 다시 희망했을 뿐인가 탈탈한 눈물 희망했을 뿐인데 다시 희망했을 뿐인가 다시 희망했을 뿐인가 희망했을 뿐인가 희망했을 뿐인데 돌아가! persistent 아래 투자 같은 강 싱심 Authent 희망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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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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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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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가야거나 누가 놀 수 있기는 강연을 쏘 상상몸을 때리만 심심은 어딜 가도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이 허리에 빛을 끼고 난 안심을 씹는 거 같아요 신발상계에 흘머머 서며 오시안의 땅북이야 내 손을 채워라 도둑이뻑 바라보며 고위원에 흘바라나 내 손을 채워라 내 눈에 눈에 띄는 아 아 에 으